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무자비한 하루가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여기 하천인데 물이 다리 위까지 막 보일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경기도 화성시인데 아침부터 재난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화성시 조금 전에 오산시 무슨 무슨 다리 밑에도 조심하라고 범람한다고 왔는데 오늘 특별히 각별히 안전운전 유의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비가 정말 퍼부을 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쉽지 않겠지만 오늘 또 오늘 하루라는 이 큰 산을 넘으면 무사히 차분하게 잘 넘으면 나는 또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비 이제 조금씩 내리는 그런 날들은 아무렇지 않게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차들이 줄 서 있습니다 저 지금 저 앞쪽에 신호가 있는데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 받으려면 지금 몇 번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쪽 뒤쪽에 뒤쪽으로 이렇게 새끌로 갔다가 거기 다리를 막아 놔 가지고 지금 돌아 나오는 길인데 다들 돌아 나오는 길이라 이렇게 차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하루 보낼 수 있는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